안녕! 영수가 장난감 친구들입니다. 오늘은 배틀 할거에요. 그래서 좀 멀리 해줄까요? 자리가 있어야 되요. 알겠죠? 여기. 이거 잘 보이게 해줄게요. 저도 잘 보이죠? 기다려봐요. 우리 자리 땡겨서 나가볼게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배틀 할거에요. 오늘은 네오가 아파서 모른대요. 알겠죠? 이 미진이랑. 오늘은 누구랑 배틀 할거만요. 잠수랑 배틀 할거에요. 잠수는 자고 있어요. 잠수랑 배틀 할거에요. 잠수랑 배틀 할거에요. 배틀도 잘했죠? 배틀 할거에요. 배틀도 잘했죠? 친구들. 우리는 자기소개를 할거에요. 아 카드가 필요하죠? 아 카드가 필요하죠? 카드 갖고 올게요. 기다려봐요. 어. 더러운 카드도 있어요. 제가 할때는. 알겠죠? 네. 그거랑 카드. 어. 네오가 아주 아픈제. 맞힐 수 있으면 맞혀봐요. 어. 이 카드. 카드죠? 오늘 자기소개. 어. 자기소개. 짜잔. 미진이. 네. 또. 이 아이는 무엇일까요? 오. 김자스. 이 아이도 누구일까요? 오잉. 네네. 오. 이제 됐다. 됐다. 슈마. 슈마.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?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? 도끼리. 야. 캬. 도끼리. 캬. 도끼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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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계스. 어. 발리하면서 와오는데요. 엄청나게 멋있어요. 짜자잔. 핑계스. 그리고 또. 오. 멋있게 번신했네요. 스피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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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. 오. 멋있어요. 클리퍼. 이제. 배틀 시합을 할게요. 잠뜨랑. 이종. 베트라 콘은. 있어요. 아닌 줄 알아요? 기다려 봐요. 아 힘드네요 그쵸 이렇게 이렇게 아 약간 쉬고 아 안녕하세요 배풍하는거 잠재는 이렇게 연구하고 드세요 이제 자는 안내로 지금은 그리폰과 슈프리스 개결 시작입니다 띠든 오! W 카드가 왔네요. 저에게는 50점 그리프는 90 그리프는 40점 40대 50으로 영수바이브 하고 있어요 이제 인증 인증 킹도스랑 미디네가 한번 싸워볼거에요 이번엔 잠도가 밀어둘거에요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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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놀랐네 뭐할까요 10점 우키브리 50점 어! 이러면 안돼 0점 웃음 뭐에요? 번신하면 어! 60점인데 흐흐흐흐 흐흐흐흐 그래도 0점이에요 0점 0점 0점이에요 0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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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수만대 피니스에요 피니스 멋있게 멋있게 멋진하죠 그쵸 여기다가 잠드 잠드 여기 번신 0점이죠 얘는 20점이에요 0점 50 50 60 어 110 110 110 50으로 정영수가 수 오늘은 도깨비가 도깨리도 못했네요 고파이 오늘은 어 잠드 대결을 해봤는데 어땠어요? 재미있었어요? 그래서 나도 나도 재밌어요 우리는 이제 더욱 재밌는 걸 해줄게요 책도 읽어줄까요 알겠어요 책도 읽어줄게요 빠빠이